방금 들으신 대로 정부도 나랏돈을 적극적으로 써서 서민들 뒤를 바친다는 계획입니다. 집세나 교통비 같은 서민들 생활비 부담을 나랏돈으로 줄여주고 대신 그 돈으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. 이어서 박수진 기자입니다. 지난 1981년에 지어진 서울 구로구의 한 주민센터. 올해 말 재건축을 거쳐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. 정부는 이렇게 지어진 지 30년이 넘는 노후 공공건물을 재건축해 서민 생활시설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. 특히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합니다.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같으면 하층에 우체국을 두고 그 위에다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.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식 등으로 마련되는 임대주택까지 합하면 모두 5만 호에 달합니다. 서민 생활 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9% 인하하고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때 추가로 약 30% 요금이 할인되는 광역 알뜰 카드를 도입해 교통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.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기초생계비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게에서 쓸 돈이 많아지게 한다는 계획입니다.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약 14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주택도시기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SBS 박수진입니다. SBS 박수진입니다. SBS 박수진입니다. SBS 박수진입니다.